오늘의 뉴 워드는 베어마겟돈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인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종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약세장이라는 뜻이 곰, 그러니까 영어로 베어, 이게 합쳐져서 베어마겟돈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말은 금융시장에서는 통화재정정책을 사용해도 시장이 오히려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베어마겟돈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도 정부에서 다양한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금리를 낮추고 또 경기 부양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부양책이라도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코로나19를 진정세로 돌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성만큼 경기 침체 확산 속도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타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서도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